남동작 하늘땅 자 똥짜른 게임 가보겠습니다 안녕 나는 똥쟁이야 지금부터 똥을 짜볼게 코풋 간다 뽕 뽕 타 520, 500, 600 아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군요 610원을 벌어집니다 610원으로 이런걸 살 수 있어요 고추 고추를 사고 출발이야 파 자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아 몇명 죽였어요 똥으로 좋았구요 510원을 또 벌었네요 이걸로 또 버거 내 똥에서 그레시 슬라이드가 되게 한다 똥새싱크리드샷 똥새싱크리드샷 따아 따아 따다따따따따 아 슬라이드가 되죠 막 똥이 미끄러지죠 아 돈은 얼마 못벌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돈은 얼마 못벌었는데 아 저기서 보너스 점수 얻으면서 아니면 돈이 부족해 더 싸야돼 아 뿡 뿡 해드샷 좋아 여기서 슬라이드 슬라이드샷 똥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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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가자! 빛나는 똥! 아 뒤에 이게 선이 생기기 시작했죠? 빛나라! 정의의 똥! 어 어 좀 아깝다 어? 그렇죠? 자 그렇죠 보너스까지 이 똥 하나로 인해서 교통 정체가 오구요 여기서 내 똥이 커집니다 이걸 먹으면 이걸 먹으면 내 똥이 더 빨라져요 가자! 아 가벼워지는건가? 자! 야 사람 많다 우와 가벼워져서 점프 지대로돼 우와 똥이 좀 커졌나? 아 저기서 다 사망했어요 이게 똥의 원액을 밟으면 다 사망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유를 먹으면 내 똥이 더 내 똥의 파편이 커져 그리고 이거는 내 똥의 바운스가 더 껌을 먹으면 똥의 바운스가 더 더... 더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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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... 아 좋구요 마지막으로 옥수수 먹으면은 아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거 같은데 클릭 투 바이 끝이야 이게 똥 가자 아 똥에 뭐 묻었어요 설사똥인가요 아 미친 바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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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대 아 바운스 배워 좋아요 아 저기 전멸했어요 마치 핵을 보는거 같군요 마치 핵을 보는거 같아 이제 돈이 없는데 윈도우 클리너 더이상 살게 없는데 끝인가 윈도우 클리너 저거 한번 바운스 바운스 두근대 바운스 바운스 곧 닭 바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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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3150샷 지렸구요 아 3000 버스까지 완벽하게 전복시키면서 3790점 아 이거 시크릿을 푸는거야? 윈도우 클리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윈도우 클리너 아 아 윈도우 클리너 제대로 했어요 4390샷 아 좋구요 아 좋아요 5100샷 제대로였죠 제대로였어요 윈도우 클리너 안풀리네 근데 아 이게 끝이야? 아 뭔가 더 파고들만한 요소가 없네 윈도우 클리너 폭격샷 5500샷 5600 5700 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헠 다 걸려 넘어져 6160샷 이걸로 약간 이걸로 약간 그거 해도 재미있겠다 아 엔지니어님 중계방에서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이걸로 기록놀이해도 재미있겠다 기록놀이 아 이거 돈이구나 아 폭격샷 와 이제 뭐 장난 아니야 돈 쓸게 없으니까 계속 싸요 어 이제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1부 방송 똥싸는 게임 클리어